어? 내렸다, 형! 어디서? 어디서 내렸어? 서대문 여기서 내린 거야? 뭐라고? 야, 왜 서대문을 줄까? 서대문. 내려줄게. 여기서? 너 내릴래, 진짜? 여기서 내려오세요. 택시 타고 가라, 집에. 괜찮아, 여기 택시는 여기 많으니까. 길아, 수고했다. 길아, 수고했어. 길아, 수고했어. 어, 들어가. 길아, 수고했어. 어이,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. 한쪽은 뒷공무여 쫓아다니냐. 한 번도 앞에 막아 서서. 너 그들을 놀라게 한 적이 없네. 아, 나 참 정말 진짜 미친. 종강역 쪽으로 가고 있어요. 종강? 네, 교봉국. 누가? 진. 서대문에서 어떻게 종강을 그렇게 빨리 가? 야, 너 참 껐다. 어,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잡냐, 이거를. 어, 이거 하룩종이 교봉이. 허룩이 안 뒤져. 야, 나도 미치겠다, 지금. 일단 좀 사정권에서 벗어나야 해. 어? 홍철이? 홍철이 어디냐? 화곡역. 뭐라고요? 화곡역. 야, 여기 또 지금. 완전, 만대로 화곡역이던데. 아니, 신촌인데 왜 또 화곡역이야. 홍철이 어디? 어, 여기 끝났어? 형도령이야. 어? 여보, 여보, 여보. 에이, 형. 어, 치룡아. 뭐하니? 지금 우리 쫓아오고 있지? 게임을 재밌게 하자. 어디까지 왔어? 우리 치룡이는 어디일까? 내 치룡기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대. 맞추면 더 재밌게 알려주지. 이동 중이야? 아니면 정지하고 있어? 이동 중이지. 움직이고 있잖아. 우리 단말기는 왜 이렇게 멈췄을까? 아니, 형. 거기에 뭐가. 내 치룡기가 어디 있다고 나와, 지금? 화곡동. 빙고. 화곡동에서 어느 방향이야? 진홍아, 진짜로. 너 GPS가 멈춰있어. 아니,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? 지금 우리 차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? 형, 내 게 가져있으니까 형. 무조건 내 거를 물어 뜯어. 무조건 형, 놓치지 마.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. 알았어. 여기다, 여기. 여기인데, 여기. 여기야. 여기다, 여기. 여기 인천인다, 넌? 잠깐만. 인천인가 봐. 와서 일단은. 이걸 잘 알만한 데를 찾아가자. 나침반을 알만한 데는. 안경점. 안경점, 이런데 잘 알까? 안경점. 안경점, 안경점. 진짜?